네 따끈따끈한 소식을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핫 이슈를 오픈런에서 픽업을 해온 우리의 신상 이슈남이죠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저하고는 뭐 어제도 봤으니까 독실씨 오랜만에 보니까 어떠세요 어 그 자리가 좀 유난히 좀 넓어 보여서 제가 이틀 정도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바로 채워져 가지고 아 아 쉽습니다 네 영혼이 없어 이 정도령을 달아서 말씀드리면서 더 성원 스토리ít 5 아 솔직한 이야기 들으면 저位 마상을 좀意见 나가면 자.- Tech 해야 겐 나으고는 에지 알겠습니다 메 자 오늘은 빅데이터 어떤 얘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를 확인을 좀 해볼까요 4 자 오늘의 키워드는 비데이 텐 알고 있다 오늘 맘 만찬군요 현대기아차 압수수색 야근송 65만 명 첫 번째 키워드 현대기아차 압수수색 첫 번째 키워드를 준비했는데 어제였죠? 독일 프랑크프루트 검찰이 현대기아차 독일 록셈부르크 현지 사무실 8곳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독일 검찰이 유럽사법협력기구 유로저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이 업체와 협력하에 수사당국 소속 140여 명을 투입해서 대규모 인원이죠 통신 데이터와 설계 관련 서류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부품업체인 보르크 바르너 그룹이 불법으로 배기가스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두 업체는 2020년까지 불법 배기가스 장치를 부착을 해서 디젤 차량 약 21만 대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적발된 차량은 현대기아차에서 나오고 있는 디젤 모델 1.1리터에서 2.2리터 디젤 엔진 부착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 장치가 부착된 차량이 판매된 시점이 2020년까지라고 하니까요 상당히 최근까지죠 그러네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 이런 압수수색이 들어갔던 것 자체가 상당히 유의미한 소식이고 현대기아차 쪽에서 또 엄청 난감해하고 있는 분위기는 또 알 수 있을 겁니다 유럽 시장에서 현재 되게 선전하고 있는데 아 현대기아차가 네 뒤에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좀 악재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해당 조사가 과거 폭스바겐에서 시작돼서 전방위로 시작이 됐던 디젤 게이트가 있거든요 디젤 게이트에서 좀 파생된 조사의 일환이 아니냐 현재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폭스바겐이 그때 디젤 게이트면 대체 뭘 잘못한 거죠? 네 그 2015년이었었죠 폭스바겐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업체들이 같이 적발이 됐는데요 디젤 게이트라고 하는 건 디젤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일단 효율을 높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생리적으로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질소산화물? 네 근데 그 질소산화물이 좋지 않다 보니까 클린 디젤을 표방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깨끗한데도 효율도 좋다라고 이제 광고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조작이 들어갔냐면 검사 상황 있잖아요 자동차에 배기가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검사하는 그 세트 상황이 되면 그때 그런 질소산화물을 줄일 수 있는 EGR 같은 거를 팍팍 가동을 해서 출력은 다소 줄어들지만 실제로 친환경적인 거를 보여주도록 하고 그런데 그 검사소를 나온 다음에 일상주행 상황이 되면 그런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저감장치를 가동을 좀 적게 하는 그래서 약간 이런 거죠 남이 볼 때 검사할 때는 배기가스를 좀 안 내보내고 검사하지 않을 때는 많이 내게 해갖고 실제로 효율도 좋게 보이는 것처럼 만들었었던 게 이제 디젤 게이트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속임수 치팅 프로그램을 씹어놓은 거였잖아요 두 가지를 다 잡았다고 자랑을 했는데 우리가 가성비도 되게 좋고 디젤을 사용하면서 그런데 나쁜 것들은 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검사할 때는 한쪽을 줄이고 주행할 때는 연료비를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작을 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조작을 했었죠 그렇군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환경기준이 되게 높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제가 우연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요? 연료 가성비도 굉장히 좋게 끌어올리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 태생적으로 가능한 거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유로가 기준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유로5까지는 가능했어요 유로6부터는 이게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아 그게 기준이에요? 환경기준? 네 그 기준입니다 그것도 얘기를 해줘야죠 그 앞에 것만 얘기하면 어떡해요 환경기준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로6, 유로7 이렇게 계속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에 유예를 줄 테니까 그때가 되면 질소산화물도 줄이고 이런 데 파티클, 입자, 입상성 물질도 줄이고 대신에 출력은 높이고 이런 식의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걸 또 만족시켜라 또 그 다음에 팔려면 이걸 만족시켜라 하는데 지금 유로6를 만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당시가 유로6였거든요 그 기준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너무 만족시키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치팅을 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데서 시각 이런 게 있었어요 폭스바겐이 클림디젤을 표방을 하니까 기술력이 너무 대단하다 흔히 말하는 외계인을 고문한 게 아니면 어떻게 이 환경기준을 만족시키면서 이 정도 효율을 같이 뽑아낼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할 정도로 외계인을 고문해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번 주 들은 표현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외계인을 고문한다 어마어마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그런 효율, 고효율 엔진이었는데 알고 보니 이런 치팅이 들어갔었다라는 게 그 당시의 문제였고 문제는 유로7까지 가게 되면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지금의 자동차 이슈를 보면 대부분 친환경 장치가 전기차로 가던가 아니면 하이브리드도 거의 지나 수소전기차로 가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완성차 업계에서는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내연기가 퇴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도 막 돈을 투입을 해서 디젤 자동차를 아까 말한 기준을 맞추려고 연구를 계속하는 것도 그것도 좀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니까 사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방식들도 있지만 수소전기차에 좀 주력하는 것 중에 하나도 어쨌든 다른 방안이 있지 않으면 디젤의 기준을 만족시킨 건 불가능하고 그럼 유럽에 판매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방안을 계속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톡슐 씨 맞겠죠? 외계인은 아니겠죠? 코너 속의 코너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외계인인 줄 알았어요 알성달성 정보 속 속 김 기자님 말씀을 좀 이어서 드리면 쟁점이 있습니다 아니 뭐 쟁점이 있어요? 그럼요 현대기아차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몰랐느냐가 지금 가장 핵심 포인트거든요 알고 거짓말을 했느냐 현대기아차도 몰랐느냐 이 배기거스 장치를 델파이어 보쉬라는 곳에서 납품을 받았는데 거기서 유명한 회사 현대기아차는 우린 몰랐다 우린 지금 납품만 받는 거다 원래 자동차라 하는 제품이 여러 곳에서 부품을 받아서 조립을 한 완성 제품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우린 좀 몰랐다 하면 다소 억울하다는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장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만약에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밝혀진다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현대기아차는 일단은 현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유럽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되게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잘 나간다는 게 되게 의외였어요 처음에 폴란드에 공장 세울 때만 해도 정말 저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차 타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한번 찾아보니까 유럽 시장에서 전체 완성차 판매량이 지난달 기준 12% 정도 줄었거든요 점유율이 그렇게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현대기아차는 오히려 10% 늘었습니다 12% 준 와중에 그리고 지금 유럽 시장 전체 점유율도 현대기아차 합쳐서 10%가 지금 돌파를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되게 유의미한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지금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이 이슈가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 현대기아차 되게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스포츠 하는데 누가 발 걸었네요? 발을 제가 걸지는 않았는데요 자기 발이 꼬였는지 누가 발을 걸었는지는 모르지만 배기가스의 유무가 지금 걸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넥스텝이 꼬인 건지 아니면 누가 발을 걸은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엎어지지 않고 갈 수 있어야 될 텐데 걱정이 좀 되네요 거기다 이미 지난 엔진인 거죠 2020년까지 맞습니다 지금은 판매하지 않는? 네 그러니까 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네요 지금 개수를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진짜 기준이 높은 건 좋은데 그렇죠? 그렇죠 결국엔 가야 될 길인 건 확실한데 지금 문제가 좀 있고 과거의 디젤 게이트랑은 좀 다른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사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폭습하게 엄청나게 비판했었는데 그게 같은 상황일 수도 있고 좀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 다른 상황일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노래를 해 주시나요? 야근송? 제가 여기서 노래를 한다면 너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왜요? 어떤 쪽으로? 상상에 맞기도 하고요 처음으로 진심 웃음에 지금 진짜 이렇게 됐어요 눈의 웃음을 처음 봤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워낙 오디션 프로그램도 많았고 노래방이 워낙 또 현실 잘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래 워낙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이 송은 그렇게 별로 해피한 송은 아닙니다 그 송이 아니에요? 야근이 붙으면 일단 부분이 약간 좀 울척해지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가 지난 28일 공식 블로그와 트위터에 칼퇴를 잊은 사람들에게 야근송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가 반발 여론이 일자 글을 좀 내렸다 이런 내용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 블로그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어차피 해야 할 야근이라면 미뤄봤자 시간만 늦출 뿐 에너지 부스터 같은 야근송 들으면서 우리 모두 야근 열심히 하자고요 뭐 이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었는데 그래서 무슨 노래를 들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래 리스트를 한번 보니까 헤블리 시트의 밤샘 작업 장미여관에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지 말라면서요 퇴근하겠습니다 이희경의 칼퇴근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이런 노래들이 리스트에 있었다고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조금 이 내용이 확산이 되면서 반발 여론이 아주 많았는데 법정 근로시간에 힘써야 되는 주무부처가 야근송 야근을 독려하는 야근송을 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해당 글에서는 다음 달 컨텐츠로 또 뭐를 제시를 했냐면 뭔데요 휴가 안 가도 휴가지처럼 느껴지는 기억 조작성을 또 예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야근에 휴가도 가지 말라는 얘기냐 휴가 못 가는 직장이 약 올리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쭉 읽어보면서 한 가지 영화 대사가 생각이 났어요 뭔데요 신세계 영화 대사가 생각이 났는데 형님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장난이 너무 심했습니다 이걸 기대했군요 노래 말고 노래 말고 성대모사로 제가 노래의 아쉬움을 성대모사로 달래봤습니다 어제부터 준비를 했어요 이정재님의 목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저희 어떤 성대와 맞춰봤습니다 장난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게요 사실은 회사를 가족처럼 그래서 MZ세대한테 그런 얘기하면 회사는 가족은 가족이지 구성원들을 가족처럼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회사 소개에서 가족 같은 회사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절대 거기는 기피한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약간 지금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기획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말씀하신 부분 좀 이어서 좀 재밌는 얘기 해드리자면 요즘 채용공고는 MZ세대를 위한 채용공고는 가족 같은 회사 이런 게 거부 반응이 워낙 크니까 우리는 남이다 라는 문구를 넣던가 말 안 걸음 이런 것들을 신박하게 넣는 조항이 있어요 제가 채용공고를 보다가 이거 되게 재밌다 진짜 말 안 걸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식사는 따로 이렇게 써있고 옷가게 갈 때도 자꾸 직원분이 와서 자꾸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하는 그런 것도 그게 혜택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직장도 좀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약간 옛날 사람의 생각이 나 꼰댄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사실 이게 요즘 이기 있는 어떤 성공 리스트 같은 걸 뽑는 게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은 좀 편을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고용노동부가 했기 때문에 아이러니한 거지 이런 기획 자체는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구도 다 맞아요 만약에 어쨌든 오늘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면 기왕이면 즐겁게 하자 이런 취지인 건데 하필이면 고용노동부가 해서 아이고 왜 그랬을까 아쉬움이 좀 남는 건데 보다 보니까 야근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하는 거 보니까 나도 내가 꼰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스멜이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조심해야 돼요 두 분을 위해서 제가 오늘 또 특별히 한 가지 조사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질문이 뭐 많이 나오네요 오늘 과연 나는 꼰대이냐 MZ세대이냐 아 그 좀 약간 두려운데 신세대이냐 알아보는 열 가지 문항을 준비를 했는데 이거 보시고 마음속으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제가 나중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 하고 싶다 화면을 보시죠 꼰대 테스트 OX 믿거나 말거나 첫 번째 확실한 퇴근보다 높은 연봉이 좋다 후배들에게 나도 쿨하다 어필한다 어필한다 쓰고 있어요 독실씨 나 쿨해 얘들아 나 쿨하잖아 3번 나이가 들수록 어쨌든 아는 게 많고 지혜가 쌓이는 건 맞다고 생각한다 솔직하게 말해봐 라고 하지만 막상 상대가 솔직하게 말하면 기분이 상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섯 번째로 회식이 있는 경우에는 야 이왕이면 참여해 라고 후배에게 이야기한다 이거 다섯 개 문항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쭉 보시고 뭐 약간 좀 뭐 얘기하고 싶으신 번호가 있으신가요 문항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X보다는 동그라미가 많은 것 같긴 한데 마음속으로 일단 하시고요 저한테 이따가 개수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속상하네요 다음에 꼰대 테스트 여섯 번째는 뭐예요 휴가는 가더라도 카톡 답은 해야 한다 일을 열심히 하면 야근은 당연히 할 수 있다 7번 같은 경우에 사실은 좀 의견이 갈릴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회사 생활은 자유보다 책임감이 우선이다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여지가 있습니다 후배의 동료나 옷차림이 너무 개방적이거나 튀면 마음에 안 든다 저는 왜 봐야 되나 싶은데 아무튼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가 거슬린다 이거 아주 문항 하나하나마다 아주 6번 같은 경우는 휴가는 가더라도 카톡 답은 해야 되는데 저는 저게 100% 산성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해야 되잖아요 휴가를 가면 안 찾고 안 묻는 게 요즘 말로 국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야 선배가 물어봤으면 빨리 빨리 대답을 해야지 뭐 이런 거 평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녁 약속이 있어서 간 후배한테 뭘 물어볼 일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다고 해서 제가 화를 낼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녁 장소에서 워낙 또 정신이 없다고 보면 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는 근무 시간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거는 6번 문항에 단련된 거고 다 이제 고르셨죠? 그러면 차례로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앞에 다시 보면 한 4개? 4개 동그라미 4개 동그라미 4개 저는 5대 5입니다 아 5대 5요? 알겠습니다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알겠습니다 0개에서 2개 저는 참고로 2개 나왔습니다 2개요? 저는 2개 2개는 진정한 어른 오 진정한 어른 진정한 어른 3개에서 5개 이제 두 분이 여기 들어가 계신데 3개에서 5개는 잠재적 꼰대 포텐셜이 있다 언제 폭발할 수 있다 언제 꼰대가 될지 몰라 5개 위험합니다 위태위태합니다 저 얘기 들으니까 왜 이렇게 손이 모아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거 4개가 49%의 경계에 있는 거예요 위험하네 6개부터 9개는 주의보 주의보 발령 꼰대 주의보 근처 가면 안 돼 10개만 하나 딱 남아있어요 사실상 좀 위험하죠 그렇죠 10개가 혹시나 있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10개는 완전 꼰대 완꼰 근데 10개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없어요 아니 하나하나 그냥 항변할 수 있는 건 다 항변하고 싶죠 뭐 예를 들면 가장 항변하고 싶다 이런 항목이 있으실까요 4번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아슬아슬하게 X를 해갖고 건너갈 수 있었어요 솔직하게 해봐라 하면은 하지만 살 때 솔직하면 기분이 상한다 그럴까 봐 솔직하게 하라는 말을 안 합니다 저랑 비슷해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해봐라고 해서 상대가 솔직하게 말하면 기분은 상해요 그런데 표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는 선배님들이 조언해 줄 때도 어릴 때도 신입사원일 때도 솔직하게 말해서 너 이거 잘못됐어 하면 기분은 나빴어요 기분 나쁜데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또 솔직하게 말하는 게 기분 좋게 얘기해 주실 때도 있어요 정말로 우리 느낌으로 다 알잖아요 성장을 바라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조언들은 오히려 감사하고 기분이 나쁘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선배에 대한 기분 나쁨이 아니라 이런 걸 잘 못했던 내 자신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때도 있고 그랬던 거 같은데 만약에 솔직하게 해봐라고 했는데 뚱뚱해 피부가 왜 이렇게 상했니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었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죠 그럴까 봐 아예 솔직하게 말하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저도 유사하긴 한데 하여튼 기분은 나쁘지만 표현하지 않는다 저는 솔직하게 말해봐라고 하는 저 일곱 글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업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을 해야 된다 이런 과정이 있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위에 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솔직하게 얘기해봐 저는 위에 분들이 얘기한 그 제시한 의견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의견들 일리가 있다 이거는 아름답습니다 근데 나 오늘 얼굴 어떤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해봐 정말 최악이에요 이러면 소울리스자로 그거는 뭐 싸우자는 거죠 회복이라도 죄송합니다 정말 최악이에요 눈뜨고 못 보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하게 말해봐의 어떤 그거를 받쳐주는 목적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 다수결로 뭘 정할 건데 너의 의견은 뭐야 솔직하게 말해봐 위에 분들이 이거 골랐다고 너 이거 안 골라도 돼 이런 거는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4번에 아주 참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화입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키워드 다 해요 테스트만 하고 끝날 수 없잖아요 자 마지막 키워드는 65만 명이에요 네 65만 명 국내 기업 채용 인원 관련된 뉴스도 가지고 왔는데요 아 그래요 좋은 뉴스네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호전이 됐잖아요 엔데믹 경기 재개가 지금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 기업의 채용 계획 인원이 이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이 뽑는다 다행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이 결과를 한번 보니까 국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올해 2, 3분기 채용 계획이 6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동기보다 21만 9천 명이나 늘어났어요 일자리가 21만 9천 명이나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이렇게 늘었을까 하면 앞서 말씀드린 거랑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채용 계획 인원을 그동안 기업들이 계속 줄여왔거든요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실제 매출도 줄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경기 재개가 되다 보면 어느 정도 우리도 좀 인원을 더 뽑아서 운영을 해야겠다 이런 기조효과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좀 어떻게 돼 있나 한번 살펴보니까 제조업이 17만 4천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조업 다음이 숙박음식업점 이게 7만 9천 명으로 많았고 다음이 도소매 보건사회복지서비스 이렇게 지금 순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많이 뽑으면 특히나 저는 신입을 좀 많이 뽑았으면 좋겠어요 경력이었던 사람도 다 신입이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경력이 없으면 기업체 입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가끔 뭐 신입이었던 적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신입 채용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많은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거기다 요즘 채용시장을 보다 보니까 이슈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신입만 뽑습니다 경력을 뽑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사실 경력직보다 더 많은 스펙을 요구하는 데도 있었어요 급여는 사실은 적게 신입해 주겠지만 그래도 경력을 사실상 뽑겠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기업들 좀 없어지면서 서로 대우를 같이 하고 상생하고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장님을 아빠처럼 회사 직원들 가족처럼 저희 아버님 살아계신데 사장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되죠 하나하래 두 아버지는 있을 수 없다 갑자기 아침 드라마를 가면 안 되죠 사장님은 사장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신입 사원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존에 좀 줄였었던 인력을 다시 회복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기다리시던 분들한테 정말 가뭄의 담비 같은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봉은 어떻게 돼요? 연봉들도 좀 많이 올려주나요? 이렇게 채용이 좀 많아지면? 사실 앞서 말씀드린 거랑 좀 이어서 가는 내용이긴 한데 경력을 요구하지만 어떤 임금 급여 수준은 또 신입 사원의 수준을 지금 독실 씨 얘기한 것처럼 그런 내용이 워낙 또 많이 있다 보니까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니 난 내 경력을 인정받고 그러니까요 그거에 상응하는 봉급을 더 받고 싶은데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뭐 경력은 경력이지만 우리가 지금 책정한 임금은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인력 미스매치라고 하거든요 수급 불일치가 지금 상당히 또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일자리 자체가 없다기보다는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 맞습니다 실제로 적극적인 구인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인원을 가리키는 미충원 인원이 1분기 기준 17만 4천 명이었어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죠 미충원 사유를 한번 보니까 임금 수준 등 근로 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 일하는 게 23.7%로 제일 많았는데 두 번째로 많았던 게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상충하는 문항이 1등과 2등을 제지했습니다 맞네요 그러니까 정말 미스매치게 되는 거죠 업주 입장에서는 우리 수준에 맞는 지원자가 없는데 라고 하는 반면에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해놓고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연봉은 너무 적고 제가 전에 독실 씨한테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저도 이제 행사를 가잖아요 행사 진행을 가면 너무 재밌는 게 출연료를 많이 주는 데는 대우도 좋아요 대기실도 따로 있고 옷을 갈아입을 때도 따로 있고 하다못해 커피라도 한 잔 심지어는 캐리터링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부탁받아서 말도 안 되는 출연료로 그냥 갔다 오는 셈 치고 가는 데는 커피 한 잔 믹스 커피 한 잔을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생각보다 출연료를 적게 주니까 다른 것들을 다 대우해줄 것 같지만 사실 그런 배려조차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취업하는 것도 그거랑 좀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연봉은 적지만 다른 봉의 후생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좀 열악하면 급여 상황이 열악하면 다른 조건들을 완화해야 되는 건데 급여 상황은 열악하지만 그러나 이런 이런 것들은 너네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인식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타깝네요 굉장히 고용난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고용난이라는 것이 사실 기업체 입장에서도 똑같이 산 보기 힘든 거였잖아요 그런데 모든 기업이 다 중견기업인 건 아니잖아요 기업체 또 작은 기업과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가능하면 좀 같이 상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로 세대 장려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건 보조를 해줘야 또 그 기업체가 권실해지면 또 급여도 올라가는 거니까 박자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지금까지 이데이 리 김성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